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방송 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울지마! 성시경 잘자요님 별풍선 5개의 정말라고 해! 아 왜 이렇게 웃긴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맥님이 100개를! 짠! 안건받아서 한번 해주세요! 짠! 여기 그리고 울지마 친구분! CRL 흑이님도 같이 오셨거든요? 아 근데 아프리카에 너 아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아프리카 오래 본 사람이면? 악도팀 서포터였던 그... 고려대 명지대 고주를 봤습니다. 너 CK에서 계속... 이 사람 계속 너랑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야? CK에서? 멸망전 점수 때가 절하대님이랑 똑같거든? 62점! 근데 티어는 내가 지금 샷코 없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티어는 토마토 티어예요! 그래서 지금 노마토라고 불리고 있어! 노마토! 와... 지금 지옥이야! 여자 게스트는 없나요? 그러니까 너 진짜 여자한테 인기 많은 거 맞아? 그냥 방송형 아니야? 아 모르겠어! 나도 내가 인기가 많은지 안 많은지 모르겠는데! 나도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여자가 진짜 집에 온 적 있어? 아프리카 BJ가? 온 적 있지! 아 그래? CX 뭐야 이게? 같은 찐따인 줄 알고 왔는데 나만 진짜 찐따였어! 여자 소개시켜줄 필요가 없었는데 나는... 근데 왜 한숨을 쉬어? 아... 아... 오늘 혹시 기대하고 왔나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불렀습니다! 네... 기대 안 했어요! 울파라탄이 500명인데... 시청자 576명... 하하하하 시청자 70명이라고... 내 시청자 70명이야! 아니 합방 시너지가 없는 합방이 있다? 오히려 마이너스야! 어? 아 조지팝인가? 응? 내 방송만 애들이 네 방송 먹는 거 아니야? 아 그게 봐! 어... 노파라탄 이퀄 울파라탄이다... 그럴 수 있어! 아 근데 그럴 수 있어! 초호기업 메이저들이 방송 다 켜서 그래! 아 그래 선반걸로 치자! 아니야! 원래 이거 좀 더 시간 지나면서 될 거야! 음... 괜찮아질 거야! CK하고 이러면! 여기가 막 시청자 수 막 신경쓰고 그러나? 아프리카도? 아니 여기만 그런게 아니라 방송인이라면은 시청자 수 신경쓸 수밖에 없어! 아 그래? 나는 그런거 신경쓰지 않아! 나는 뭐 시청자 뭐... 태어나서 신경써 볼 적이 없어! 너 다음파에서 봤어 내가! 다음파에서 세상에서 제일 시청자 수 많이 신경쓰는데 그러다가 정신병 걸려서 이제... 노프파이어! 캠프파이어 틀어놓고 유튜브 해! 어? 근데 저... 어쩌죠? 이제 300명! 노파할 때 3명이서 저 방송 접어야 할까요? 하고 이제 정급다가 이제 시청자... 아 그 얘기를 왜 해 지금? 이제 5만원! 이제 게임을 여러분들 이제 슬슬 해볼게요! 솔랭 몇판? 두판? 어 솔랭 두판 정도 하고 CK 할거니까 멸망전 공지를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 두판이니까 펀딩 맞네 펀딩을 받아야되는데 해야되나? 아 잠깐만요 난 한영이... 안좋아... 영진아 그렇게 쉽게 하면 안된다니깐 뜨겁게 보내자 뜨겁게 보내자... 아 이거 좀 역겨운데?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게 무슨 X같은 방송이야 다이브 핀 찍어야 돼 무조건 다이브 채워야 돼 이거는 이거 천천히 밀어요 리신이 올든 거 기다려야 돼 리신이 버프까지 돌고 오잖아 오오 오오 근데 너무 빨리 밀었어 하하하하하하 근데 괜찮아 다음라인도 다 해보게 다 밀고 오라고 하고 너무 설명 안하면서 해도 돼요 그냥 본인 그걸 보여주면 돼 저는 설명하는게 좀 익숙해요 그전 아 오케오케 설명하면서 하세요 좋대로 해보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차피 방송 망한거 같거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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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합니다 하하하하 아 야 방송 안 망했어 아이 그런 소리하니까 이제 노프파이 하고 그런거야 흥 아 1랑 하하하 하하하 와 와 웽 knew 100개 각박 comfortable 미쳤다 미쳤어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와 올씨 캐리가 비옥해졌어요 오케이 일단 공디 썼습니다 여러분들 영진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봐 소문났나봐 조금씩 신청하는데 한시간만 밀어봐 노영진 사제 속제 공포게임 가자 이거는 안된다 안돼 안돼 그거는 더 지옥이야 다들 한중전 스크림때문에 사람이 없다 아니 뭔 대회가 이렇게 많아 그냥 회딩 그냥 생명하고 노락 한 번 갔던 거였다 그냥 노락은 매일 가는 거라서 새삼스럽게 그거를 음 컨텐츠가 존나 많은데 오늘 나를 잘못 잡았다고요? 일단 이상형 월드컵 합시다 오케이 오오오 결승전 뭐야 다 왼쪽 아 뭐야 뭐 뭐 아니 결승전 뭐 있었어? 5초 만에 걸으면 어떡해 어 전화로 했는데 이걸 통화로 했는데 자기소개 한 번 가져왔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영진씨 하이요 반갑습니다 허어 안녕하세요 왜 그랬지? 안녕하세요 아니 영진씨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냥 지금 그럼 뭐가 문제에요? 당신 번호가 유출됐어요 제 번호 왜 유출됐어요? 제 닉고에 닉고 있었는데 방금 닉고 하면 편하게 유출되는데 벌받은 거라니까 국민번호 죄송해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근데 혹시 이미 유출되어 있었어요? 네 원래 유출되어 있었어요 원래 다 아는 번호에요 지금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전화 온 거 근데 괜찮아요 아니 원래 저 다 알고 있던 거라가지고 죄송해요 아니 영준씨 네 중앙장 엔산부트 한 거 해놔 아 번호 뚫지 않아 아니 그냥 거기 그거 냅두세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거 바테라멘으로 해놓으시던가 다음 컨텐츠는 뭡니까? 다음 컨텐츠는 일단 전화 좀 받아볼게요 아 오케이 전대 컨텐츠까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혹시 컨텐츠 하나만 해주실래요 지금 저희 망해가지고 CK도 그렇고 컨텐츠 하나 말해주세요 아니면 당신 번호 여기다 깔거에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아니 아니 참 뭐 혹시 컨텐츠 저희가 했으면 하는 거 있어요 방송? 여보세요 하하하하하하 끊었어 개 웃겨 그럼 너 그거 한 번 할래? 어 너 여캠과의 듀오 아 그 판딩무 하는 걸로? 응 목굴모니 시크 신청 댓글에 엄청 팬이라 그랬던데 매튜 그 댓글 봤어 어? 목굴모니님이 누구에요? 목굴모님이랑 듀오 할래? 이 분 이 분 니가 좋아할 거 같은데? 이거 한 번 봐볼래? 클릭? 그래 한 번 보자 와우 쉿 듀오 하고 싶어졌어? Holy fuck 아니 근데 목굴모님 방송을 안 켜시네 아니 근데 목굴모님 방송을 안 켜시네 이제 쪽지 한 번 보내볼게요 고지야 사랑해님 안녕하세요 일단 방 하나 들어가도 되겠다 뒷방 음 오 오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목굴모님 안녕하세요 저기 울진마님이랑 대화 한 번 해보실래요? 아 아 네 아 너무 긴장되는데 진짜 찐팬이라? 아 예 안녕하세요 목굴모님 자랭 듀오 한 번 하실래요? 그 자랭 전적 전적 떨리는데 아니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릴렉스 아 그럼 9시 반까지 빨리 가볼게요 아 저 옷 갈아입고 있어가지고 무슨 스타일 좋아하세요? 빨리 얘기해 공격적인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 9시 반까지 올게요 아 왜 니가 미안해 9시 반까지 올게요 예 오늘 잘해가지고 응 소개팅 방송 한 번 갖고 보자 지마야 이제 너도 연애해야지 한 번 이분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 목굴모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91년생이시네 어? 91년생? 동갑이네 응 아 연상한테 사랑받는 스타일인가 보지? 음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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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아 우리가 약간 옆에서 좀 도와줄테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아바타 하자 솔직히 말할게 나 CK 안한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네 내가 볼 때 오히려 지금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방송 갔어 아 그래? 어 이게 내가 원하는 쪽이야 사실 봐봐 야 그동안 뭐할래 20분 일단 노밥 좀 한 번 출까? 노밥 춤이 뭔지나 보자 한 번 어 이거 잘 춰는데? 약간 이런거야 음 이거 할 수 있겠어? 아니 나 못하겠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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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까지 아 잘했어 저기 상현씨 한번 해보실까요? 열개 정말 달콤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거 뭐야 야 야 느낌이 이상해 이거 뭐야 야 야 야 이거 어떻게 민장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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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아 존나 웃긴다 야 이게 방송 살렸다 유튜브 혹시 올려도 돼요? 아 저는 괜찮아요 상관없지? 상관없어 야 근데 진짜 차라리 CK 안하길 잘했다. 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 아 근데 CK이. 재미없어. 재미없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질 것 같기도 하고 돈만 그냥 개짝살날 것 같아. 오늘 좋네? 저기 번호도 유출되고 울진마 여자친구만 생기면 나는 만족이야. 어 방송 퀴셨어? 오우. 와 야 근데. 잠시만. 일단 천 개 쏘고 시작할게요. 오케이. 울진마가 전해달래요. 어 스윗한데 울진마가 전해달래요? 아 감사합니다. 어 지금 바로 들어가면 되나요? 어 저 방송 방식 한 건데. 아 좀 좀 쉬다가 좀. 아 5분만 있다가. 바로 들어갈게요. 진짜로. 일단 안 보고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레이디한테는 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진짜로 공격적인 이상 입고 오셨잖아. 네가 원하던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네가 말했잖아.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 어 뭘 원하더라고.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밝아졌는데. 너의 팬이야. 너네들도 똑같이 표정 짓고 있잖아. 집에서 미친 새끼들아. 거울 봐봐. 지들도. 미친질하고 있을 거면서. 웃긴 새끼들이네 저거. 아하 나 어떡해. 진짜 알지. 나 방송에서도 울진마 님 팬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오늘 울진마 님이 샷포타임 방송에 오셨대. 근데 우시 케이 요런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난 안 될 줄 알긴 알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울진마 님이랑 그래도. 뭔가 연결 고려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아 나 근데 너무 떨리는 거야. 아 그래서 약 먹고 왔어. 나 지금 약간 용네임 본 느낌이야. 아 나 왜 이렇게 떨리지. 내가 볼 때 지금 몰래 영탐 한번 해보자. 또 이제 적을 알아야지. 아 근데 나 듀오 많이 못 할 거 같아. 나 진짜 가야 되거든. 나 이제 듀오 가러 갈 건데. 저렇게 업데시는 분은 나도 갈 거야? 나 이제 듀오 하러 가. 내가 좋아하던 편이다. 난 다구가 야발련아. 밤새고 아침에 가야지. 뭔 소리야 도웅아. 진짜 너는 해야 안 되겠다. 머리 닫자 그냥. 오늘은 울진마 님이랑 듀오 한다면서. 특별히 차려입고 왔는데.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저 울진마인데요. 아 지금 제가 차코타임 방송 도와주고 있어서. 같이 듀오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목굴무님. 아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예요? 혹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이 콘텐츠 자체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약간 목굴무님이라 괜찮은? 약간 그런 느낌? 뭐야 어쩔 수 없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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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 노영진. 아니야 그냥 친구를. 뭐야 어쩔 수 없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저 아이디가 어떻게 해야 되세요? 저 친척 드릴게요. LV1? LVL. LV 숫자 1이요. LVL, LV 숫자 2? 아니 LV 숫자 1? 아 젠장. 저 다시 한 번만. 제발 막트. 아 진짜 LV1. 목굴이. 아 네. 너구리 같은 거구나. 잠시만 저 캠 좀 따고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따더라. 추가 눌러서요. 화면 캡처 눌러서 PC 화면 캡처. 아 저도 알아요. 개빡치네. 아 아니야 아니야. 잠시만요. 얘기 좀 하고 계시면 안 돼요? 너무 조용해서 좀 민구스러운데? 아 그럴게요. 얘기하고 있을게요. 그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목굴버님 어때? 성과 좀 있으신데? 성과 좀. 1러우이 잘하시고. 아니 나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나 1러우이. 저 옳은 제일 잘해요. 옳은이요? 아 잠깐만요. 마오카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탱커 좋아하시나 다? 아 근데 마오카이 너무 똥친인 거 같아. 마오카이 똥친 맞아요. 근데 잘 아시네요. 아. 네. 말 편하게 해주셔도 돼요. 아 반말 반말 찍찍해도 되나요? 그런 거에 상관없으신가요? 해도 돼. 나는 너 나이를 알고 있거든. 아 누나 알겠어. 오늘 너랑 듀오 한다고 해서. 특별히 이거 세무산. 약간 그. 약간 만화 캐릭터 같은 옷 입었거든? 어. 약간 치이치 결정으로 오늘 입고 왔는데 어때? 어. 그냥 최고야 그냥. 죽을 거 같아 진짜로. 누나. 아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거야. 겨우 울진 말일 뿐인데. 겨우 울진 말일 뿐이야. 나 찐따의 25살. 아 그니까. 그냥 울진 말. 누나 편하게. 나는 이미 누나를 10년 만난. 그냥 옆집 누나처럼 생각하고 있어. 어 이거. 내기 좀 하나 하자. 이 연습 못하면. 내가 누나한테 1천 개. 바로 쏠게. 이 연습 못하면 바로 1코로? 어. 아 울진 말이야. 나 그래도 트위치라도 좀 벌거든? 아 알아. 나는. 난 남캠이라고 내가. 어 알아 알아 알아. 이. 그 대신에 이제. 이 연습하면 이제 소원권 하나 없대? 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근데 1코야? 2코는 해야 되지 않아? 2코? 아니야 1코로 돼. 아니 정글 마오카이로 1코가 된다고? 응 1코로 돼. 정글 마오카이를 못할 거 없어. 예? 소원 그거 다 들어주는 거야? 다는 아니지. 네가 뭘 소원을 비롯을 줄 알고. 그건 그래. 합리적이네. 나는 좀 무섭다 너. 무섭다. 나 무서운 사람이야. 나 보기보다 무서운 사람이야. 나를 마오카이만 한다 그래서 이제. 약하게 보는 건 아니지? 어? 어 아니지 아니지. Racins. Wikos Gandak 저희도 혹시 이祐지 형에게 지오미씨어도 있나요? 제가 걸어가게 될 husbandsquart 네에? 2천개. 아 그러면 1,000개만 걸게요. 이야기 2,000개 콜? 2,000개 갑시다. 아 그 대신 소원 무조건 들어주기 없대 무조건? 이상한 건 안 하겠지? 이상한 건 절대 안 하지 내가 방송하는데 나 이거 뭐하지? 아 근데 정글 머거카이 구린 거 알고 있는 거 보니까 게임 좀 하긴 봐 누나도 근데 오른 한 500판 10호 장애인이거든 오른 500판 아 오른 500판? 와 오른 많이 했다 많이 하기 힘든데 근데 이거 티어가 안 올랐는데 어떡해? 국밥 챔으로 티어 올릴 방법 없어? 국밥 챔으로 티어 그냥 올라가는데 하면? 아 내가 알려줄 수 있지 그냥 일단 내가 하는 거 봐봐 내가 한 타에서 하는 거 봐봐 유튜브는 맨날 보거든 음 굳이님! 짠! 아 깡이 형 내가 알려줄게 이 판에서 우영은 어 알았어 어떡해 오케이 누나는 남자 어떤 스타일 좋아해? 너 같은 남자 나도 누나 같은 여자 그냥 딱 맞는데? 나 같은 남자가 뭐야? 약간 무심한들 찐다 같으면서도 섹시한 남자 음 뭐가 섹시한데 내가? 뭐가 섹시한데 내가? 아 근데 그냥 뭔가 섹시해 그래? 그 똥챔 마오카이로 그렇게 그만까지 간 게 난 너무 아아 멋있어 보이더라고 근데 호하는 사람이 너랑 게리 형님 두고 아 게리 형이야 나야 게리 형님 아 그래? 어디야? 그렇구나 이제 내가 바뀔 거야 근데 뒤로 나가 바로 그냥 그래 이렇게 성남자 같은 모습 보여줘야 된다고 네 여자 BJ 이름 뭐예요? 목굴모님이요 잡았죠? 다시 들어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할 거냐면 이제 이제 바뀌었나?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좋다 좋다 백시하게 가자 어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다시 갈게 먹어 이거지 아직도 게리 형이야 누나 아니 너 아니 너 나지? 흐헤헤 잘 못했어 어 얘 이거 탈탈다 누구 괜찮아 괜찮아 그냥 뒤지게 놔둬 어차피 탑 게임 해야 돼 이거는 내가 제일 큰 탑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누나는 아까 오른을 하는 거 보니까 오른 피지컬이 좋아 어 맞아 맞아 난 진짜 라쿠자 아키아네 나 진짜 억울해 이거 실화라는 프레임에 갇혀있어 어 어 그러니까 내가 좀 알려주면 될 거 같아 그냥 운영하는 방법만 아니 그 피지컬 말고 그리고 게임 피지컬 말고 다른 피지컬도 말이 안 돼 그냥 그렇다고 어 잠깐만 갈게 야 억수 안 보이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와드 안 했어 와드 안 했어 이거 100% 가능한 집 간 거 같은데? 아 이거 안 된다 피만 빼서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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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못한 거 아니야 절대 같이 아 이거 아 됐어 됐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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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우 Law 나 지금 나 지금 내가 사실 누나라는 사람을 잘 모르거든 목걸이 나 사람 forums 서울 어디 나 아직 거기까지 안 밝혀졌어 아 그래? 쪽지로 알려줘?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으면 알려줘 카톡으로 알려줘 아니고 카톡으로 이건 상품 올거야? 나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파이밍만 해봐 어 잠깐만 망했다 난 이겨야돼 맞아 일단 아가씨 턴 안 돼 아직 시바요나 니가 정글해봐 개새끼야 아니 잠깐만 누나한테 한거 아닌거 알지? 아니 그래요? 이거 아이씨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랄이잖고 어 그 시바이가 난 없이 나한테 하지 아 옆에 노영진한테 한 말 노영진 씨발 진짜 나 어디서 내려갈까? 이거 아니야 내려오지마 그냥 파밍해 망했어 쪽에 정글한 바지 누나 1,000개 더 줄게 이거 원코 더하자 1,000개 더 묶고 아 안줘도 돼 원코 더하자 어디서 주워 아니 그냥 내가 줄게 그냥 아니 너무 미안해서 너무... 내가 너무 투자체 아니 누나 마누야 기회를 줘 아 그래 기회 줄게 아니 나도 이거 너무 못했어 이거 나 첫판이라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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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긴장 다 풀렸다 일이 별거 없네 오줌마 별거 없지 아이 누나 내가 너무 연예인 보듯이 했더니 그러니까 내가 왜 연예인이야 누나가 더 연예인이지 너무 싸웠어 잘 됐다? 긴장 오케이 긴장 풀어줘야 그런거야 내가 보던 그 약간 그 조지야 사랑해님 별풍선 딸 중에 내가 보던 울진마랑 달라? 어 좀 다르네 그땐 약간 서슴없이 막 얘기하더니 뭐였으면 좋겠어? 서슴없이 얘기했으면 좋겠어? 유튜브에 그런 발언이 나와도 되는 건지 약간 의심스러운 장면이 많아서 아 그러면 나 지금 노영진이 계속 나 조종하고 있었거든? 샤코마냥? 샤코 군신 조종하는 것만 내가 조종할 수 있단 말이야 하지 말라고 샤코타임 초년이지만 하지 말라고? 아 오케이 그럼 내가 족대로 하 어 니 족대로 하세요 아니 그냥 아니 이게 반응도 좋기만 해봐 노영진 말을 해 이 등신아 그러면 노영진 죽이.. 아니 뭐 어떻게.. 니 죽인다는 말 어떻게 해 아 미안해라 응 나 이제 텔 돌았어 너.. 너 갈 때 얘기해봐 내가 텔 탈 줄 수 있어 어 잠깐만 내가 텔 탈 때 근데 궁이 있어야 돼 누나 궁 없으면 그냥 쓰레기야 누나는 아 미안 미안 말이 너무 심했어 막타 쳐 다 먹어 내가 다 먹어 아니야 나 먹을 필요 없어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먹고 캐리할게 그냥 아 저 세 마리만 먹으라고 했던 건데 아 그래? 어 그 커뮤니케이션을 확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나 그 다 먹으라고 했잖아 문명이 나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 바텀은 어떻게 할 것 같냐? 아니 공강을 하고 내가 항상 그러니까 바텀 어 바텀 이겼어 바텀 이겼어 누나 바텀 이겼어 오오오오 뭐야 나이스 나이스 누나 이길 수 있어 이겨줄게 기다려봐 누나 그만 찡찡대 잠깐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내가 누나 진짜 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아니 누나 합리화야 누나가 못 올라가는 건 챔피언 문제가 아니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빠야 돼 빠야 돼 그냥 뾰 치고 빼 누나 아니 빼라면 왜 들어가라고 그래 아니 이거 미안 우유 아니 민続은 그거 빼라면 왜 들어가냐고 아그아 난 왜 그랬지? 아 씨weit 아아 모르겠다 어 에어 시바! 그냥 모르겠어 아 Une게 없어 나는 지금 하하하하하하 아니 나 지금 슬픈 아니 근데 나 잘하고 있었단 말이야 또래시마요 누나 갖고 놀았네 와 나 진짜 개쓰레기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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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즐겼으면 됐잖아 이거야 누나 성격 좋아요 근데 진짜로 맘에 들어 누나 성격은 진짜 좋아 누나는 남친 있어? 니은스 경우 minimal 아이 actor 정상의 ink 면 falsチャンネル 없 NE 같 width 숙уда 속 LO